네 베스파를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제 이륜차 라이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사실 타고 싶었던게 혼다의 cbr 125r 이었는데 그 처음 이륜차를 접하는데 매뉴얼 바이크 라는게 좀 무섭기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베스파 매장에 가서 그때 당시 2012년 이었는데 lx 125라는 공랭식 베스파 입문용 스쿠터를 샀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륜차라는걸 사봤는데 굉장히 짜릿했고 좋았기 때문에 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팔고 혼다에서 그때 2012년인가 13년도에 랩솔 리버리를 입힌 cbr 200r 이라는 녀석을 abs를 탑재해 가지고 내놨거든요 개를 샀어요 근데 그 서울 한복판에서 매뉴얼 바이크를 갑자기 타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구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한심한 얘기긴 한데 진짜 1000킬로도 안타고 그냥 팔아 버렸거든요 근데 또 뭔가 매뉴얼은 매뉴얼 바이크는 타고 싶은데 그 cbr 200r 같은 네이키드 바이크 그런거는 좀 무섭고 해가지고 절충점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 그때 역삼동에 있는 베스파 매장 있잖아요 거기서 그 px125라는 이행정 아주 옛날 구닥다리 그 핸드 기어 있는 매뉴얼 스쿠터 베스파을 그게 그 이행정이기 때문에 그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인증이 이제 더 이상 안되는 모델이었는데 그래서 걔네가 악성 제거를 갖고 있는 걸 몇 개를 풀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빨간색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오 좋다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 매장에서 나가자마자 100m도 안가서 사고를 냈거든요 왜냐면은 그 px125 같은 옛날 베스파을 보면 알겠지만 스쿠터인데도 불구하고 폿브레이크가 있어서 그 오른쪽으로 오른손으로 앞브레이크랑 오른발로 뒷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아줘야지 좀 차가 오토바이가 잘 서거든요 보통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앞브레이크만 해도 거의 잘 쓰는데 걔는 구조상의 문제인지 옛날 거라서 그런지 앞뒤를 다 써주지 않으면은 잘 안 서는 모델이었는데 신호 대기할 때 신호가 파란불에서 노란불에서 바뀔 때 저는 당연히 앞에 차가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에서 박아가지고 견적은 크게 안나왔는데 그리고 앞에 차가 다행히도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륜차 라이프가 경력이 끊길 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그 px125를 그래도 한 7000키로 그 정도 좀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3년인가 4년인가에 그거를 팔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줄곧 차만 타다가 2015년 에 그 어.. 이름이 뭐더라? 아 모즈클럽이라는 곳에서 직수입 병행수입으로 GTS 300 S 를 샀어요 2015년에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125cc랑 270만 타보다가 300cc를 타보니까 신세계였죠 오 받아보니까 이건 뭐 기어 변속할 필요도 없고 보통 차를 타고 학교를 통학하면은 뭐 30분이 걸릴 거면 그거를 타면은 신호를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분 3분의 1로 단축이 되고 주차비도 낼 필요가 없고 신호 대기할 때 그 그 차 사이로 막 숭숭 빠져나가면서 신호 대기맨 앞에서는 그 쾌감 그런게 있어가지고 정말 즐겁게 차고 있고 그 지금도 타고 있거든요 지금은 12,000 정도 탔는데 어 그리고 나서 또 이탈리아 바이크를 또 하나 샀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CBR200을 타보고 나서 그 1000km도 못 타고 무서워서 판 거를 어 이렇게 서력을 갚기 위해서 좀 무리해서 두카티 디아벨 그 지금 나오는 모델 말고 전세대 모델인데 페이스리프트 된 녀석 그 녀석을 중고로 샀죠 그 뒤에 테르미니언이 모플러도 돼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었어요 디아벨 다크였는데 어 걔는 또 완전 신세계였죠 걔도 딱 어 1200cc L2인 엔진 그리고 막 제로백 3초 미만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그거 여름에 막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굉장히 즐거웠는데 그 어느 순간 이 기통은 이렇게 저는 고 RPM을 계속 하는게 좋았는데 너무 진동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장고장이 좀 되게 많았어요 중고 였기도 했고 전주인이 좀 관리를 솔직히 말해서 좀 잘 못했어가지고 되게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뭐 사자마자 체인이 막 다 됐고 처음 샀을 때는 막 연료 탱크 그 센서가 고장나가지고 아무리 연료를 넣어도 계속 연료가 부족하다 나와가지고 어 뭐 그런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저는 중고 바이크는 절대 안 타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디아벨도 어쨌든 타긴 탔어요 제 그 유튜브 썸 채널 가면은 있는게 그 디아벨이 그 디아벨이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좀 타다가 걔는 사고 없이 그냥 잘 팔았고 마지막으로 산게 지금 야마하에서 나온 2020년식 R6를 지금 타고 있거든요 걔도 신세계였죠 타면서 그렇게 고회전이 매끄럽게 올라가는 4기통은 아 4기통 자체가 처음이었죠 그리고 레플리카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 저 지난해에 여름에 정말 잘 타고 다녔죠 뭐 출퇴근도 다 그 녀석으로 하고 뭐 점심시간 때만 되면 나가서 설악산 한 바퀴 돌고 오고 뭐 바다도 한번 보고 오고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바이크였고 사람들이 왜 그 레플리카를 타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저는 4기통이 더 맞는것 같더라구요 저한테는 그 아무리 2기통 엔진이 뭐 토크빨이 좋고 트랙션 컨트롤이 용이하고 뭐 감성이 있고 뭐 그렇다 쳐도 저는 그 슝 하면서 올라가는 그 4회전 아 4기통 엔진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지금 R6를 잘 타고 있구요 어 돈이 좀 모이면은 다시 PX125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 파본 블루라고 파란색이 하나 있는데 그 파쏘에 가서 보니까 매장 DP만 한 녀석이 있더라구요 몇 킬로 안 탄 녀석이고 500만원 정도 하던데 그 PX125를 탔을 때 그 나던 그 매연의 냄새라든지 그 아주 특징적인 그 진동 이런게 지금도 막 꿈에도 가끔씩 나올 정도로 너무 그리워서 아마 돈이 생기면은 그 녀석을 사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 당분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이크 역사가 너무 길었고 그러면은 다이캐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GTS300이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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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껍데기는 같은데 얘는 125cc였거든요 그 제가 처음에 말한 LX125라는 녀석은 공랭식이어가지고 좀 성능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GTS 라인이 어 순행식이어가지고 여기 라지에이터 그릴에서 뜨거운 바람이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뜨거운 바람은 오른쪽에서 나올거에요 아마 왼쪽이 아니고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근데 그 순행식이면서 300cc인전석이 있고 125cc인전석이 있는데 얘는 지금 써있기는 125라고 써있는데 그 300이나 125나 외관은 저 거의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외관으로 외관으로 놓고 봐서는 이 메이커 모형의 메이커는 웰리인데 외리라 그러면은 자동차 다이캐스트 세계에서는 완전 어 밑에 깔아주시는 분들인데 이게 바이크는 잘 이렇게 다이캐스트로 사람들이 안 만들어가지고 주로 하는게 마이스토어라던지 외리 이런 중국산 저가 이런거 밖에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그 근데 또 한가지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그 자동차 다이캐스트는 1대12를 살려면 뭐 한 30, 40만원은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얘가 1대12인데 얘가 한 2만원 밑으로 살 수 있거든요 이마트에 가도 한 15,000을 팔고 또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점이 하나 있긴 한데 어 언젠가는 그 이런 뭐 오토아트나 미니챔프 이런 메이저 다이캐스트 그 오토바이 쪽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얘는 제가 처음에 탔던 그 LX125의 후기 그 계승을 계승하는 프리마베라라는 애인데 프리마베라가 뭐냐면은 프리마가 그 프라임 첫번째는 뜻이고 베라가 봄이라고 하더라구요 첫번 뭐 그런건데 어 앞에서 봤을때는 지금 있는 GTS300에 있는 이 쉴드랑 좀 모양이 많이 비슷한 모양이 있구요 뒤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GTS300에 비해서 엉덩이가 많이 얇상합니다 그 1-18 대 1-11을 봐도 얘는 엉덩이가 빵빵한데 얘는 얇상한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빵빵한 쪽의 취향이라서 그리고 베스파 모델중에 베스파 모델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다른 오토바이는 이런게 없는데 베스파만 이 앞에 독특한 베스파만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탈리아제 바이크 보면은 뒤에 스윙암이 모노스윙암 이어가지고 왼쪽에서 봤을 때 그 그 그러니까 바이크의 오른쪽을 봤을 때 스윙왕이 없는 게 멋있는 거거든요 근데 베스파은 다 이 뒤에는 막혀있지만 앞에는 오른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뚫려 있어가지고 이거 보는 재미도 꽤 쏠쏠합니다 모든 베스파 모델들은 다 앞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흰색인데 어 흰색이 좀 더 예뻐 보이네요 제 눈에는 어 그러면은 베스파 쪽은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또 네 제가 사실 이번 직구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녀석이었는데 얘가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였는데 그 격투기 게임이 아니고 도로에서 그 양아치 전타라고 만든 녀석이라서 저는 별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그 마이스토에서 나온 1대 12 스케일 다이캐스트 두카티 모델을 얘 빼고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696이랑 멀티스트라다 파니글레 디아벨 하이퍼모터즈 다 있는데 이 스트리트 파이터 얘만 없더라고요 국내에 그래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제 이렇게 좋은 바이크들은 바이크의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 뒷바퀴의 휠을 감상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특히 머플러를 이렇게 더 위로 올리는 옵션 머플러를 선택하면은 뒷바이크가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데 그게 아주 백미라고 하죠 그 바이크를 세워놓고 봤을 때 그것만 보입니다 사실 그거 바이크 오너 입장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BMW 에서 나온 그 천하의 잘난 BMW 오토바이가 또 보면은 최상위 레플리칸데도 이렇게 막혀있죠 여기가 그 제가 지금 타고 있는 R6도 뭐 다 좋긴 한데 그 가끔씩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막혀있어 가지고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 역시 바이크나 차나 이태리 이태리째가 최고인 걸로 그러면은 영상이 길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별로 싫어하니까 1대12 바이크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조그만게 1대18이거든요 어 뒤에 있는 애들은 허스크바나랑 카와사키에서 나온 오프로드용 그리고 KTM이라는 그 브랜드에서 나온 듀 듀크 듀크가 뭐 공작 이런거 아닌가요? 690이라는 애인데 잘 몰라요 오프로드는 그걸 관심도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서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얘네도 산거래서 어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이프모타드가 있는데 또 사버렸어요 모르고 하도 종류가 많다보니까 또 사버렸네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중고나라에 팔아야 될지 뭐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드리려고 그래도 구독자 이벤트를 5명 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중고나라에 팔아야겠죠 아무래도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뵙도록 합시다 뵙도록 합시다 뵙도록 합시다